오프닝으로 써도 되겠다 슥 쳐다봤는데 출발했습니다 이제 완도로 2박 3일 완도 진도 이렇게 돌아보고 올건데 대구에 경산에 시지에 사는 저랑 맨날 같이 여행 다닐 때마다 라이딩 하는 형이 있어요 그 형을 만나러 합천에 투썸플레이스에서 만나서 완도로 출발할 계획입니다 날씨가 좀 추운데 영하 3도 이따가 뵐게요 아 네비가 시간이상 66km 나시간 반 교통량 때문에 그렇겠지 난 다왔어 이제 1.4km 아 이 속도면은 30분 정도면 가겠는데 지금 차 많이 없어요? 어 아직 없어 어 그러면 그러면 한 3, 40분 여러분 나 기름 넣고 어 알았어 빠이빠이 이따 봐요 어 한 15분 후에 아메리카노 시켜줘 어 15분 후에? 어 어 알았어요 15,000원요 15,000원요 5,000원 더 넣어주세요 2만원 들어간거죠?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도착을 하긴 했는데 네 네 뭐 뭘까요? 다들 바척길이 놀고 있는데 우리 하하하하 하하하하 왜 왜 잘 놀고 있잖아 이래 놀면 되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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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 연결됐어요? 하하하하 어 오케이 오케이 이제 된다 하하하하 안 들리는데? 하하하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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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저거 오고라 하하하하 하하하하 감도는 너무 좋다 진짜 깨끗하게 선명하게 들린다 어 너 이 안 들려? 지금 하하하하 안 들려 하하하하 좀 크게 말해야되나? 하하 하하하. 안 들려요 지금 안 들려요 내가 하는 말은 들려요? 어 네가 하면 잘 들려요 그거 powers for settings, 다시 해봐 어 오른쪽 위에 설정 인터컴 오디오 그 페스틱 3도 3도 3다 오케이 지금 잘되네 어 그거 그거구만 끝나나 지금은? 아 잘돼 잘되려 아주 잘되려 오케이 오케이 어 오빠 잘되려? 어우 잘 들려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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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좋아좋아좋아좋아 새로운 도로로 안내한다 안전하게 다니자 보고 아 출발 출발 진주 우령 쪽으로 고화중이예요? 안들리네 메시 확인 전화하고 왔어 아 오케이 다시 와 사도 날씨 좋다 다시 와 내일은 내일은 계속 영상이던데 다시 오고 다시 오고 다시 오고 다시 오고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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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 찍고 있어 찍어주는거야? 안좋아 안좋아 아 그거 이거 저기 뭐야 오프닝으로 써도 되겠다 슥 쳐다봤는데 하하하하 갑시다 한시간 남았는데 한시간이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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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6km 지금 단계 317km 잠깐만 열선 이빨 켜고 시트 이빨 켜고 고 하하 이름만땅 하하 가봅시다 출발 오케이 Let's get it 아 아 오토바이 반짝반짝하네 아 어제 새차를 해놨는데 당연하죠 아 이상하이네 들어 내려가서 우측 자식이네 어 오른쪽으로 내려가서 왼쪽 한국차방물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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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차방물관이 나는 우리가 타는 차 얘기하는 줄 알았지 아니 누가 봐도 그렇게 볼 것 같아 하하하하 그러니까 설명이 없잖아 하하하하 근데 사실적으로 자동차 강물관이라고 해놓을 것 같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치 자동차 강물관 했으면 안 헷갈렸지 네 그러니까 좀 웃긴거야 하하하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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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존나 많이 오네 하하하 하하하 여러사람들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전화가 많어 하하하하 아, 바짝 뜯을 것 같아. 아, 대보니까 고치고 친한데, 그녀처럼? 촬영하고 있는데? 아, 쉬만. 좋아, 앞에 완도우 완도우 보이네. 아, 헤어여 왔다, 그치? 아... 찍어야 해. 아, 그림 예쁘다. 네. 어우, 예쁘다. 앞에 여자가... 찍고 있는데? 나도 찍고 있는데? 아, 여기 쉬만. 오, 좋다. 오, 바로 바다 앞길이야. 좋다. 네, 부신다. 오, 좋겠다. 남부 관광로. 오, 남부 관광로. 조심. 자. 야, 멋지다. 내일 아침에 밀물 때 더 멋있겠는데? 아, 내일 아침에 밀물이에요? 어, 내일 아침에 밀물. 오... 와, 낭창한 개새끼잖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여기, 여기가 앞에 보이는데 이 섬이 장제도라는 섬이더라구요. 아, 그래? 아, 근데 지금 여기는 뷰가 좀 그런데, 그 다음 여기서 다른 섬으로 넘어갈 때 뷰가, 어우, 좋아. 하하하하 해 있는 쪽으로 가니까,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하하하하 저 햇빛 봐봐. 왼쪽 저기 대각선에 무지개다. 어, 무지개 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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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букв아아 예.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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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부터 través 우와 형 저런 데다가 세워놓고 차박해도 되겠다 저기 강파제 낚싯대 던져놓고 아 되게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진짜 한적하다 캘로 해야 되나 되게 고요해 아 고요하고 고즈넉한 그런 어청마을 땅 느낌이다 방지턱 아 좋다 방지턱이 태산같네 아이고 시간도파라 어머 어머 전립선이 파야겠어 아 미치겠네 아 미치겠네 아 천관산 아 천관산 단걸로 써있구나 하 이게 산이래 하 이게 이렇게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아니야 아니요 이렇게 미치겠네 야 두 손이 보이지 말고 손 바닥에 보이게 해야겠네 아 아 아 아 수화로 아 수화로 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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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바닥에 모일게 해서 확실하게 산 아 이게 뭐야 아 그 말로만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 해안도로구만 아 이게,ее 아 예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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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